더베인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구 오는 길은 어땠나요? 오는 내내 되게 푹 자면서 갔어요. 아무래도 고향에 오는 거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되게 꿀잠 자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.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.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. 이거 판넬인데 신곡 라이라 를 듣고 제 마음에 더베인 자리라는 별자리를 새겼어요. 더베인 때문에 흥이 다 돋아버렸으니 책임져. 감사합니다. 오늘 공연곡 중에 가장 락스피릿이 넘치는 곡이 있다면 런이라는 곡이 가장 락킹한 곡이지 않을까. 제목부터가 굉장히 달리는 느낌이에요.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챙겨놔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번 주 콘서트 문화창고에 더베인이 수련하는데요. 다들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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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